크리스마스 연휴 한동훈 지명자는 공식 일정 없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중진들과 연락하며 비대위원 인선, 비대위 운영 방안 등 전국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동훈호가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해 총선 승리로 이끌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있던 여의도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내는 국민적 여망이 있는 건데, 그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지만 취임 직후부터 한동훈호 앞엔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모레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29일 비대위원 구성 등 출범 첫 주부터 정치인 한동훈의 발언과 행동, 입장 하나하나에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권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 그리고 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다가 대야지 상대 봐가면서 그 기준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저는 그냥 삼지 나오시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대통령이 탈당을 하더라도 여당은 특검을 출전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뒤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성탄미사 일정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